회장님 올라왔어 나경군 회장님하고 임명군 장문위원님하고 같이 꽃다발 감사의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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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에 세상 이전 말려도 모두 다 거짓말이야 내 가슴에 아픈 상처 주고 간 거면서 소만 온 자아 맘에 빠진 사람 사랑의 우선 사랑 내 가슴에 맘에 빠진 사람 내 가슴에 맘에 빠진 사람 내 가슴에 맘에 빠진 사람 가난해도 돋게 살자 사랑하는 사람아 어려운 길일수록 손잡아 주면서 정답게 인생을 살자 힘들고 슬플 때는 눈물도 닦아주면서 보승보승 속삭이며 마음을 다해 청성을 다해 곱게 곱게 행복을 만들자 고달픈면 안아주면 사랑해 주자 사랑하는 사람아 위로의 말 한마디 눈물이 돌도록 아끼며 인생을 살자 언제나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돼요 강렬히 돌리며 인생을 살자 기국티국 같이 말고 마음을 다해 청성을 다해 곱게 곱게 행복을 만들자 힘들고 슬플 때는 눈물도 닦아주면서 웃음 두 손 속삭이며 마음을 다해 총성을 다해 굳게 굳게 행복을 만들자 한글자막 by 한효정